자 2020년도 9월 8일 오후짱 시험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주가가 찌끔찌끔 밀렸어요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 오늘 오후짱 직전정고점 돌파를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매수는 여기에서 매수가 여기서 지지부지 나면 안 돼요 무조건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오후짱에 조금 밀려 가지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장은 무조건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도 2400포인트를 돌파를 못하면은요 계속 하방 압력이 오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기술적 반동구간이 지금 올라온다 라고 해도 2400포인트를 돌파 시도를 못하면 계속 주가는 오후짱에 장 막판 때 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분을 반납하게 되는 거죠 많이 반납을 하게 되는 거에요 자 그래도 오늘 이제 야간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야간장에 어제 s&p 하고 나스닥이 노동절 휴가로 쉬는 바람에 장이 조금 상승해서 마무리가 돼서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추가 급락만 하지 않아도 장이 유지가 되는 구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야간장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확률적으로 어제 장의 흐름으로 봐선 오늘 하방압력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아직까지는 미국장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지금 이제 딱 두 종목의 복숨이 달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자 애플 그리고 테슬라 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요 영업이익이 이번에 뭐 호전이 된 거죠 계속 누적적으로 적자가 지속되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테슬라의 미래를 굉장히 좋게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후발 주자들이 이제 막 치고 올라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치고 올라오고요 자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매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기술주가 미국이 하방압력을 강하게 받으면 테슬라는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 뭐 속된 얘기로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3천만원짜리를 3억 주고 사는 것도 비싸 죽겠는데 30억 주고 사면 그게 죽으려고 하는 놈이지 그게 제정신이냐 그렇게 이야기 했듯이 테슬라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내 재산을 뭔가 지킬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 무기는 갖고 그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시황분석 지금 뭐 코스닥은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요 자 오늘 나스닥이 빠지면은요 S&P도 자동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닥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아직 뭐 전략적으로 지금 계속 버튼 기구는 있는데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오기는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는 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셔야 돼요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저는 이미 급락장이 오든지 말든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차 말씀드리 잖아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정말 제 얘기대로 대공항의 신호탄이 지난주 3주 전에 예측한 것대로 거기를 뚫고 올라가면 좋은데 뚫고 못 올라가고 만약에 여기에서 하방압력 대공항까지는 아니지만 강한 하방압력이 오면 제가 매수한 종목도 당연하게 빠질 겁니다 그래도 저는 손절 안 쳐요 왜 지금도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종합주가로 인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 이거 더 싸게 살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인데 뭐하러 손절을 칩니까 그래서 그거를 눈으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장에 주가가 빠질 확률이 있는데도 저는 그냥 다 매수를 했어요 물려도 뭔가 믿음이 있는 종목이 들어가서 물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앞으로 후원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냥 떨어지는 장에 그냥 칼날을 붙잡고 최소 최저 금액으로 살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을 계속 대응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요 여기에서 뭐 바닥치고 주가 돌면 좋죠 조정 끝내고 올라오면 저도 좋아요 저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시황 2400포인트 지금 주가에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그리고요 코스닥은 여러분들 좀 조심하십시오 코스닥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다 똑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스닥은 여러분들 지금 오늘은 웬만하시면 매수 들어가지 마십시오 장도 지금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2400포인트를 얘가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에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고 밑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머물러서 요 정도 선에서 머물러 가지고 아마 끝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장 막판에 거의 다 끝나가는 장이니까 욕심들 내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후 시왕 마무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 추세가 갑자기 뭐 변동이 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마무리 방송하는 쪽으로 이걸 잡을 것이고요 나머지 시간에 재방송 듣겠습니다 이 동에 가능한 하방 압력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